오늘은 리버스피북 방지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골프클럽 H 김준현 프로입니다. 골프 연습장에 가보시게 되면 이렇게 머리를 고정을 시키고 백스윙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뒤집어지는 동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럿 계시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이 동작을 쉽게 고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어드레스를 쓰셨을 때 오른쪽 발 안쪽에 지면을 누르는 힘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거기에서 머리의 위치만 오른쪽 발등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백스윙을 들었다가 공을 이렇게 히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백스윙을 하실 수가 있고요. 백스윙에 대한 꼬임을 최대한 이용하셔서 공을 치실 수가 있겠죠.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백스윙을 드신 거 하고 머리가 오른쪽 발등으로 올라간 거 하고 분명히 차이점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또 이렇게 해서 한글자막 제작진 한글자막 제작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